네, 이거는 1년 중에 벼비는 그 한 보름 그 사이에 꼭 강원도에서 공수해온 이 땡벌을 사게 됐습니다. 아무튼 저도 이거를 한 잔씩 먹겠지만은 탁사장님 김사장님도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아무튼 오늘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. 경동시장까지 와서 이거는 벼빌 때 수확할 때 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물건입니다. 땡벌 중에 땡벌. 네, 건강들 하세요. 네, 박사장님 약속대로 어렵게 어렵게 경동시장까지 와서 이걸 주문해가지고 아주 비싸게 아주 땡벌 중에 땡벌을 샀습니다. 아무튼 6개월 후는 잡수면은 남자 중에 남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약속대로 이 땡벌 술을 담아놓겠습니다. 아무튼 남가주 계신 향후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네, 이만 쓰다봅니다.